미니 스커트보다 더 짧은 핫팬츠를 착용해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니 스커트보다 더 짧은 핫팬츠를 착용해봤어요. 미니 스커트보다 더 기장감이 짧아서 너무 짧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행히 팬츠여서 바지여서 활동하기엔 굉장히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이 핫팬츠는 되게 짧고 작게 나와서 이렇게 몸매 부각이 좋고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보여요. 어떤가요? 다리 길어보이나요? 모자동산소 모자 모자동산소 모자동산소 segue 모자동산소 대로 모자 칫팬츠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보트도 타고 있고 엄청 넓어요 바다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